안녕하세요 여러분 룩키링입니다 오늘은 바로 뭘 할거냐면 두둥탁 바로 쿠키클레이로 애깨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키클레이를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쿠키클레이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이 봉지를 열어줄게요 이렇게 우리메 클레이 쿠키세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민트빛 파란색 녹차색 초코똥색 자줏빛 핑크색 앙귤색 밀가루색 6가지 색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볼까요? 단호박 면초 시금치 초코 블루비트 치즈 자색고구마 오우 이런 맛이라고 하네요 손으로 빗어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조용감과 창력을 길러줍니다 주의사항 같은건 없네요 별로 딱히 위험한건 없나 보네요 가위의 힘으로 열어줘야겠습니다 다 꺼내보겠습니다 오! 으깨지고 아주 난리야 났습니다 밀가루 반죽된 느낌이고 겉면에 기름같은게 묻어있습니다 오! 이거 잘 으깨져요 근데 이거 냄새 너무 좋다 뭐 새모 별모안 같진 않네요 쾅 퍽 덩어리 질것같아서 0.5스푼 위에다 바른다음에 dawg 오! 으깨잉 서울시장 서울시장 아이침 앙 양이 한참 모자라 보이네요 색이 굉장히 예뻐요 오! 엄청 이뻐 비쥬얼이 베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같아요 완전히 녹지않고 이렇게 알갱이들이 조금씩 남겨줬습니다 엘머스를 넣어줬습니다 한꼬집, 두꼬집, 세꼬집 뚜껑을 따고 책상 다 찍혔어 그냥 콸콸콸 넣어줬습니다 스노메직은 3분의 1 정도 뜯어서 넣어줬습니다 바닥에서 손반죽으로 해줄게요 다진마늘을 썰어둡니다 여기가 다진마늘에 넣어줬습니다 청양고추 소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